국립연설 퓨미 개쵸 아구 감사합니다 오 깜짝이야 왜 왜왜 팬아는 아기같이 생겼어 왜 윤화한테oster 왜 kilos 아니요 하얀이 목소리 아하 내 목소리 큰 거 한두 번도 아니구 아 금년 쥐 쥐 부엌! 아 너무해 김찜! 왜왜왜왜왜 니가 뭐야? 아아 나 깨끗했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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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들면서 진짜로 니가 원래 제일 못해 부엌! 나 잘 못해 알지 알지 부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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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일 도 부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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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일 도 코엑스에서 공연이 있으니까 꼭 보러 오세요 8시입니다 8시 8시 오늘 했던 좀 국물 덮밥! 부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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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타요. 못 타요. 시원님 놀이기도 진짜 못 타요. 지금 비오는 거에요. 저 여러분 지하철 탐색 조심하세요. 가보. 아니 아무거나 쳤어. 내가 사실 잘 말할게. 나 경찰이야. 언니 죽어요 이제. 아 맞아 언니 이제 죽어요. 이제 끝나면 되겠다. 아 아파. 근데 이거 있잖아요. 근데 있잖아요 이거. 아니 지하 언니 성냥이. 아 귀 아파. 아 깜짝이야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언니가 저희보고 개소리 한대요. 개아들 개소리를 잘하시네요 라고 이랬어. 심각한 거. 버리신데요. 멋있어. 내일 비 온다고요? 내일 비가 매워. 하나 둘 셋 액션. 하나 둘 셋. 삐예영. 삐영. 삐영이라 매일. 진짜 삐? 삐영. 삐영ia. 인력バ Prague. 삐영이. 삐영. 삐영과 삐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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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! 아멘!